여러분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슈퍼베어에서 아빠고 맥스 역을 연기한 배우 김기두입니다. 올해는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전부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 1월에 개봉하는 슈퍼베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즐거운 새해 맞으시고요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빠가 수박볼쿨 샐러드 만들어왔다. 위험에 처한 아기곰과 숲속 동물 친구들 애니멀 컴포니라고? 희귀 동물을 불법 거래하지. 초태급 구출 작전 개시 최첨단 장미도 있으니까 나랑 같이 네 아들과 다른 동물들을 도와줘. 색다른 슈퍼 히어로의 탄생 네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. 히어로 액션 어드벤처 슈퍼베어 1월 대개봉